선사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네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한민족과 중국한족이 뿌리가 다르다는 근거로 제시한 부계아플로 5-M176혈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오토비로 알려졌던 부계아플로 5-M176혈통이 청동기말기나 철기시대가 시작될 무렵 장강역이나 산동지역에서 왔을 것이라는 중국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2019년 네이처에 게재된 조몽집단의 와이유전체 연기서열을 분석한 일본 논문에 따르면 조몽시대에 이미 5-M176에서 분화된 직계하위계 보인 47-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일본 열도가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이미 한반도에 5-M176혈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한국인의 유전자의 5-M176과 함께 47-지의 존재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부계아플로에서도 한민족과 중국한족의 뿌리가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렇다면 상염색체에 대한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어지는 3개의 영상은 동북아시아에 살았던 고인골 유전체에 대한 상염색체 분석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9년 한 공영방송에서 요하문명은 한민족의 시원집단인가라는 취지의 탐사기획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만리장성을 북방안개선으로 인식하던 황화중심의 중화개념을 동북삼성으로 확장시킨 중국의 파렴치한 행태를 통렬히 비꼬았는데요. 돌무지를 쌓아 죽은자를 매장하는 적석식 묘재문화와 옥가공에 사용된 원석의 출처가 바이칼과 수함이라는 현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요하문명이 황화문명 세력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북방개 문화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황화유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빗살무늬토기가 요하유역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점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요하문명을 읽은 사람들과 한반도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이 빗살무늬토기를 매개로 긴밀히 연계된 문화공동체라는 판단입니다. 요하문명이 시작된 흥룡화유적과 사회유적 그리고 고성문환미 등 한반도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발견된 같은 모양의 옥기거리는 이들이 동일 문화권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9000년 전 소화설을 시작으로 흥룡화와 사회를 거치면서 형성된 요서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홍상과 소화연 그리고 하가점으로 이어지는 문화 발전 과정에서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돌무지를 쌓아 만든 거대한 적석식 묘제와 치가 포함된 성과구로 축성된 방어시설의 존재는 이곳에 몇 개의 통치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특히 방송에서는 과거 북한과 중국이 고조선의 발원지를 찾아서라는 합동발굴 조사를 요하전역에서 진행했던 사실을 꼬집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도 요하유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가 나중에 딴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죠. 자문단으로 출연한 전문교수진은 요하문명 세력으로부터 한민족 최초의 정치체인 고조선이 출연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곳이 우리가 잃어버린 고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파를 탄 방송의 위력은 동북공정에 반하는 우리나라의 반중정서와 맞물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역사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조차 요하문명을 알게 되었으며 중국의 역사비틀기에 분노를 표하는 행위가 그리 낯설지 않는 사회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해묵은 식민사학에 망령을 떨쳐버리고 조선상고사를 요하유역으로 확장함은 물론 연대기적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신석기 시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통합의 정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런데 요하문명을 읽은 사람들 중 일부가 한민족의 시원집단이라는 자문단의 성견지명은 언어학과 유전학이 고대사 연구 전면에 등장하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빗살무늬 토기문화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문화공동체의 연속성에 언어적으로나 혈통적으로도 같은 뿌리를 두고 있음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석기 혁명으로 촉발된 사회변화가 단순한 문화전파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인구집단의 이합집상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인데요. 2021년 막스프랑크 연구소의 언어학자인 로베이츠 박사는 요서지역에 기원을 둔 유화문명 세력을 북방계 혈통이 모여들어 형성된 트랜스유라시아 언어집단의 총본산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9000년 전 요서지역에 등장한 기장농 경민이 고대 한국어를 포함한 티르크어 몽골어 퉁구수어를 사용하는 언어집단의 모체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분자인류학적으로 유화문명 세력과 한반도 남부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들의 상염색체에 나타난 유전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염색체는 세대가 지속됨에 따라 섞인 유전형질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하플로타입보다 범용성이 높다는 것이 유전학계의 평가인데요. 현대 한국인의 유전적 기원을 연구한 서울대와 울산대논문에서도 1만 년 전부터 시베리아에 기원을 둔 북방계 유전자가 꾸준히 유입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석기 시대인 8000년 전부터 60% 정도가 유입되었으며 또 한 번은 청동기 시대인 3500년 전부터 30% 정도가 섞여들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높은 비율로 북방계 혈통이 유입되었다는 유전학 연구 결과는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사회 변화와도 일치합니다. 빗살무늬 토기와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표지의물로 북방계 문화로 평가받기 때문이죠. 현대 한국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 빗살무늬 토기인들과 민무늬 토기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적어도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기 전 이미 한민족의 시원집단이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빙하시대가 끝난 후 유하유역에서 문명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한반도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들과 어떤 관계일까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비슷한 시기 살았던 두 집단의 유전적 친연성을 확인하면 될 텐데요. 하필이면 동북아시아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선사시대 유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별적으로 공개한다거나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발표하는 시기였죠. 예를 들면 하가점 하층 문화를 대표하는 대전자유적에서 발굴된 150여개의 고인골에 대한 유전학 데이터는 쏙 빼놓고 샘플 개수가 작은 이도정자유적의 하플로 결과만 발표한 경우인데요. 황화문명 세력이 요서지역에 진출해 설립한 문화가 하가점 하층 문화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눈치가 보였는지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 연구진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데요. 덕분에 국제합작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고인골에 대한 유전적 실체가 제한적이나마 하나둘 풀리기 시작합니다. 2020년 하버드대사나 유전학 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양교수의 논문도 그 중 하나인데요. 빙하 시대가 끝난 후 동북아시아에 나타난 사회 변화를 인구집단의 이합집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만 년 전부터 68%라는 높은 비율로 시베리아에 기원을 둔 북방계 유전자가 동아시아 주류 혈통개보에 유입되었다는 판단인데요. 논문의 대표 발제자인 양교수는 연해주로부터 만주와 몽골 초원에 새롭게 등장한 인구집단을 암호르 혈통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기장농경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나타난 사회 변화의 핵심이 북방계 혈통의 유입으로 생겨난 기장농경민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결과는 막스프랑크 연구소나 서울대와 울산대 논문에 나타난 연구결과와 대동소의합니다. 북방에서 난방으로 진행된 인구압이 상당히 거셌다는 얘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기장농경으로 정의된 건조농법의 난방안개선을 진령과 진령의 동쪽 끝단에 위치한 고구산에서 발원한 회수를 경계로 삼았다는 점인데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장농경민으로 정의된 암호르 혈통의 하방압박이 강력했으며 그 결과 황화유역은 물론 회수 너머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 논제입니다. 실제 황화유역에서도 기장중심의 건조농법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는데요. 가축으로 기른 돼지의 유전자 흐름도 유하유역을 포함한 동북부 지역의 기원을 두고 있음이 밝혀져 인구이동을 짐작해 합니다. 논문에서는 산동반도에 위치한 편편동과 박산 그리고 소영산에 살았던 사람들이 암호르 혈통이 남아하면서 성립된 황화혈통에 속한다고 보았는데요. 원래부터 황화유역에 살고 있던 난방계 사람들과 북방에 기원을 둔 암호르 혈통이 섞이면서 형성된 인적집단이 황화문명세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논문에서 예시한 산동지역에서 신석기 혁명을 주도한 기장농경민이 황화혈통을 대표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황화중류지역에서 형성된 앙소문화와 산동지역의 신석기문화는 기원이 다르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판단이기 때문이죠. 유하유역과 산동지역은 서두에서 언급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된 동일문화권이며 유전적 거리도 매우 가깝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중국에서 발간된 또 다른 프로젝트 논문에서는 황화문명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함께 유하 문명세력과의 관계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앙소문화 단계에서 용산문화 단계로 넘어갈 즈음 황화유역에 살던 사람들의 유전자에 난방계 혈통이 새롭게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암호르 혈통의 하방압력을 이겨내고 난방계 혈통이 장강유역과 황화유역의 주류인구집단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최소 3개의 인구집단이 북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는 운귀구원을 떠나 북상한 무리로 장강중류지역에 둥지를 튼 집단인데요. 묘족의 조상이자 갑골문에 나타난 남이 이들을 특정한 것이며 주나라 사람들이 남만으로 불렀던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운귀구원을 떠나 내륙을 관통하며 북상한 일단의 무리로 하남성과 산서성 그리고 섬서성 감숙성 등 황화중상류 곳곳에 둥지를 튼 집단인데요. 다양한 파생언어가 히말라야 산맥의 동쪽 사면 지역인 운남과 사천에 존재하고 있으며 유전자의 흐름이 남방에서 북방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이 한장어족의 시원집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섬서성과 감숙성에 둥지를 튼 집단이 장족이며 하남성과 산서성에 둥지를 튼 집단이 고대 중국어사용자라 판단하는데요. 중국의 인류학자인 사소동 교수는 중국 초기 역사에 나타난 중원의 범위는 하남성과 산서성 남부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남성과 산서성에 둥지를 튼 집단이 화하족의 분류이며 황화문명 세력의 주력 본거지였다라는 얘기죠. 남방계 혈통이 북방으로 확장하려는 상방압력이 얼마나 거세였는지를 알려주는 증거가 유화유역에서 발굴된 고인골 유전자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요서지역에 불어닥친 기후변화로 기장농경에 기반한 홍산문화가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소화연과 하가점하층으로 이어지는 1년의 기간 동안 북방계 혈통의 유전체 비율은 계속 감소해 나가지만 남방계열의 유전체 비율은 증가합니다. 황토고원을 관통하며 흐르는 변수를 따라 북상하던 한장어 계열의 남방계 혈통이 단 요서지역에 진출했다는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북방계를 대표하는 아무르 혈통과 남방계를 대표하는 황화문명 세력 간의 갈등과 대결고도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기원전 3000년경 발생한 기후변화로 요서를 떠났던 아무르 혈통 중 일부가 호전적인 유목민으로 변신해 다시 돌아온 것이죠. 초원기를 통해 알타이산맥 인근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아파나시의 보문화나 카라숙인들과 문화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하가점 하층에서 하가점 상층 문화 단계에 이르는 동안 북방에 기원을 둔 아무르 혈통이 남방계 혈통을 밀어내고 다시 유화유역을 지배하는 주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의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알려주는 수백구의 목잘리네골이 하가점 상층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요서지역을 침입한 한장어족 중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포로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피비린네나는 전쟁에 서막이 오른 것이며 오르도스에 위치한 스마오요세나 산서성 도사유적이 몰락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염제와 황제가 싸웠다는 한천전투나 황제와 치우가 싸웠다는 탁록전투는 모두 북방계 암우르 혈통과 남방계 한장어족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구전으로 전승된 것이죠. 중국 한족은 스스로를 염왕의 자손으로 포장하지만 실제 염제나 황제가 발언한 곳은 모두 북방 황토고원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주나라를 설립한 시족집단 희주세력이 유목색이 짙었던 이유 또한 북방유목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고공담보대에 이르러 탈출했기 때문이며 이는 문헌기록과도 일치하는데요. 결국 만리장성으로 대표되는 중국 한족의 북방안 개선에 대한 묵시적 개념이 아주 오래되었으며 역사기간 내내 북방민족과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된 이유입니다. 내륙으로 북상한 중국 한족의 조상집단이 암우르 혈통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또 하나의 남방계 혈통이 북상을 시작하는데요. 일찍이 동남아시아 산악지대를 떠나 날씨가 따뜻한 해안가나 큰강 주변의 털을 잡은 변홍사 집단입니다. 언어적으로 본다면 오스트로네시아 인구집단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일찍이 해양세력으로 전향해 바다를 개척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도칠단선박제 조기술을 알고 있었던 독보적인 앙해수를 개발한 사람들이죠. 기원전 2000년경 태평양을 가로질러 수만킬로미터 떨어진 폴리네시아에 진출했다는 증거가 폴리네시아원 주민의 유전자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후손은 태평양 동쪽 끝단에 위치한 이스터섬에 도착해 모아이 석상을 건설한 사람들이며 남태평양을 가로질러 뉴질랜드를 개척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후손 중 또한 무리는 인도양을 가로질러 마다가스카르섬을 지배한 해양세력으로 태양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가히 바다의 제왕으로 불릴만 한데요. 태평양과 인도양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섬은 이들의 동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계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오가며 동서의 상무역을 독점한 사람들이 오스트로네시아 계열의 해양민족이라는 판단인데요. 장강과 회수를 주무대로 수온을 개척하고 환태호 지역을 중심으로 양주 문명을 읽은 변홍사 집단도 이들의 후손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기후변화로 양주 문화가 몰락하자 일단의 인구 집단이 해안선을 따라 북상했는데요. 막스프랑크 연구소 로베이츠 교수는 서해를 직접 횡단하거나 요동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온 변홍사 집단이 이들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중국 논문에 나타난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하가점 상층 문화인과 현대한국인의 유전체 비율이 동아시아인 구 집단 중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유하문명 세력 중 일부가 한민족의 시원 집단이라는 가설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측 논문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하문명 세력은 한반도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들과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까울까요? 다음 영상에서 중국이 공개를 꺼려하던 고인골에 대한 상염색체 비교 분석 자료를 통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